지금부터 안녕! 한국사의 수로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질 더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센세이션 암기비법! 선생님과 함께 우리 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강의를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치러졌죠? 4월 10일 날 아주 벚꽃이 만개한 아주 따뜻한 그 날씨에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1번부터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59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1번 문제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어김없이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사시대에서도 이번에는 구석기와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시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별을 수확할 때 썼던 반달 돌칼 같은 경우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농기구예요. 청동으로 된 농기구가 없습니다. 여하튼 청동기시대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고 우경은 철로 이용한 철제 농기구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죠. 가락바퀴와 이런 거 뼈바늘은 신석기고요. 주먹도끼, 동굴, 막집 이건 구석기와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지.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한국사 퀴즈대입니다. 군장으로서 읍군과 삼모가 있다. 참, 읍군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읍군이랑 읍차를 조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 다 군장에 치고 온 건 맞아. 근데 읍군 같은 경우는 바로 옥조와 동해의 군장 이름이에요. 읍차는요. 맞습니다. 사만의 군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당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동해 아니면 옥조인구나. 옥조 아니면 동해구나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옥조죠, 옥조. 따라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만화로 보는 고구려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자, 평양성을 새로운 도구로 정하겠다. 평양촌도가 나왔고요.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 신라 네모랑을 구원하도록 하라. 광개토대왕입니다. 장수왕 때 이야기, 광개토대왕 때 이야기. 광장이잖아, 광장. 우와, 넓다, 광장. 고구려의 정성기 때 임금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순하래 침략을 물리쳤다.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냐면 저기 영양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참 뒤로 가야 돼요. 광장,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따라서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나가다.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다. 정답은 3번. 3번, 3번,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부여, 부여, 부여 나왔습니다, 부여. 이런 부여란 말이 나왔고, 부여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야. 이게 당시에는 사비라고 불렸고, 이 사비로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여기로 수도로 옮긴 왕은 백제 성왕입니다. 성왕의 업적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누굽니까? 침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고웅에게 역사서인 서기, 서기, 서기. 미안해요. 서기를 편찬하겠다. 고, 백제, 전세기, 근초광. 근육이 많은 근초광. 그 다음에 신라 진우왕과 연합하여. 아이고, 한강 유혹을 소복했으나 진우왕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바로 성왕이죠. 관산성전투죠. 성왕이 관산성전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답은 3번. 그 이후에 백제의자왕이 신라를 사정없이 매몰아치면서 신라의 대하생을 비롯해서 여러 성들을 빼앗아버리죠. 백제의 마지막 왕, 체어킹, 의자왕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문제.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이 나라는 왕성인 경주월성이다. 이 나라의 월성, 경주월성, 금성. 바로 신라죠, 신라. 자, 우리 신라를 신라하게 해볼까요? 자,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다. 맞는 말이죠. 신라에 있었던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부터 쭉 있는 바로 8개의 계급제도의 골품제가 있었습니다. 8개가 왜 8개냐면 성골, 진골 2개죠? 6, 5, 4, 3, 2, 1, 두품까지 6개에서 2 더하기 6은 8 아닙니까?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오도양계는 고려 이야기고요.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은 고국천왕 때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이야기.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건 이거는 백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OO문화유산. 음, 가야의 유물대. 가야의 토기와 가야의 철제 갑옷이 나와 있습니다. 이 김해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 번 가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김해김씨 있어요? 김해김씨? 김해김씨가 바로 가야, 금강가야의 시조 김수로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김해의 이야기니까 김해는 이 쇠가 많이 나는 바다다라고 해서 김해라고 불렀단 말이야. 오, 진짜 그 정도에서 철이 풍부했죠. 그래서 이 철을 낭랑군이나 외에다가 수출하는 등 활발한 중계무역을 또 이익을 누렸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장시가 전국적으로 성경됐던 건 조선 후기 이야기고요.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은요. 신라 때 지증왕 이야기가 되겠고, 활구 음병이라고 하는 이 고액 화폐는 고려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7번 문제. 신라 최후의 승자가 되다. 와, 여러분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마지막에 당과 이 전투를 통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 짓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매기전투. 매기, 매기, 매기 매운탕. 매기 매운탕. 매기, 매기. 매기 수염을 그려줘야지. 매기전투. 매소성 기볼포전투예요. 찾아와줘야겠죠,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기볼포전투. 자, 그다음. 8번. 이 중대성에서, 아, 중대성 나왔습니다. 이 바레의 삼성육부 중에 하나의 중대성이 일본에서 보낸 국서다. 이 고구려 왕족 성신 고씨가 다소 포함된 걸 보인다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와, 진짜. 이 바레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어. 그죠? 따라서 여러분,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 돼. 어, 바레야, 바레. 이 나라는 바레란 말이야, 바레. 바레는 대조형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공급했죠. 바로 바레죠. 청해진을 통해서 해상무육을 주대했던 건 통일신라 때 장보고 이야기가 되겠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했던 건 바로 부여야, 부여, 부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내 방향으로 난 길에서 이 부족장들이 통치를 했던 사출도가 있었지. 지방세력 견제를 위해서 기인제도가 있었다는 건 이건 왕건, 고려의 왕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무덤은 신라의 31대 왕인. 와, 선생님 이 무덤 가봤는데. 신라의 31대 임금, 뮤스펠퍼킹. 아하하,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자,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다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데요. 특히 신문왕은요.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통해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었죠. 대가열을 정복했던 건 진흥왕 이야기고요. 독서 3품과에는요. 신문왕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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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가가지고 원서왕 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원창의 난을 진압했던 건요. 이거는 헌덕왕 때 이야기예요. 신라 헌덕왕 때. 몰라도 되는데요. 너무 어렵죠? 정답은 1번 국학. 그리고 우리 신문왕 때 또 뭐였냐면 김움돌의 난을 진압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왕 때 장인의 장인어른이었던 김움돌의 난을 진압을 한다. 김움돌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왕권을 더 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 경상국도 영주에 있는 영주하면 부석사입니다. 영주하면 부석사야. 자, 배열림기둥과 주심포 건축양식의 특징이 바로 주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 부석사가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라고 합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니까 한 번쯤 가본다면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역사 공부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가나사이. 아이고, 어려운 문제 나왔어. 이런 문제 어려운 거.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는 키워드를 찾아야 돼. 견훤이 나왔고 태조왕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순왕이 나왔습니다. 인물. 일단 가는요. 900년 후백제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경순왕이 신라 마지막 왕인데 왕건에게, 태조왕건, 고려 태조왕건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니까 신라가 멸망했던 이야기야. 여러분들이 연도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적어도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후고구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고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라가 멸망하고 마지막에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토일됐다는 이 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애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라고 했다면 바로 왕건이 후백제의 견원과 싸웠던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런 게 나오겠죠. 공산전투가 있고 또 고창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도 후삼국 통일 관장에서 잘 나오는 전투니까 이름을 애워주면 좋겠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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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고등학교. 알았죠? 공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쌍기역이죠. 쌍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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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바로 뭐예요? 광종 때 과거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광종은 또 노비왕건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혼여십전은 태조왕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건요. 이거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신집권기 때. 뭐 고려 고종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철들 친원파를 수청했다. 이거 공민왕 때 이야기죠.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경종 때. 고려 경종 때 처음에 실시됐고 관직 복무에 대한 대가협 때. 이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던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 바로 전시과가 되는 거죠. 전시과. 따라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전시과는 어딨어요? 3번이죠. 3번. 과전법은 조선 거고요. 납속책이라는 건 임진왜란 이후에 자기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수단이었어. 돈을 내고 훈련하는 방법이었지. 호포제는요. 흥선대원군 때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던 제도. 자 14번. 지금 이곳에서 군대를 일으켜 곧장 개경으로 진국하겠다. 나라 이름을 대위국이라고 하겠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겠다. 나는 석영파 묘청이다. 묘청의 석영천도운동. 바로 우리 문벌귀족 사회의 대표적인 모순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문벌귀족 때 대표적인 사건이었고 그 문벌귀족 사회가 나중에 무신정변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인 나가 돼야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인데요. 자 영통사 대각국사비. 야 이 대각국사가 바로 의천인데요. 의천. 의천이라고 하는 승려는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교선통합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맞죠? 이분이 외쳤던 불교통합운도. 여러분 의천이니까 답은 2번이 돼야 돼요. 2번. 자 16번 문제. 우리나라와 중국 사회에서 활동했던 그 교류를 한번 이야기해보래요. 우와 중국.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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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틀렸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개화파 개화사상가의 개화환기 시기 때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국으로 초빙받아서. 미국으로 초빙받아서. 미국으로 초빙받아서. 초빙받아서 건너갔다. 보빙사 미국으로 갑니다. 다 중국 중국 중국과 관련된 데 이것만 미국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인데요. 자 신이 여진에게 패한 까닭은 그들이 기병이고 우리가 보병에서. 아 윤관 장군이 우리가 여진애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애들을 혼눈에 크게 물리치고 윤관상군이 싸운 게 바로 동북구성이야. 그치? 그리고 윤관상군이 먼저 특수부대 별무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싸웠다? 동북구성을 싸웠다. 별똥! 빨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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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자 2번이 되는 겁니다. 순서 순서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18번이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좋은 문제야. 개경과 서경이 나왔어? 고려라고 하는 도시죠.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고려라고 하는 도시지가 아니라 고려의 도시죠. 개경은 고려의 수도 서경은 고려의 정신적 수도였단 말이야. 자 고려입니다. 고려. 12목도 나왔고 이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물가조절기구였던 게 바로 항상 평평하게 하겠다라는 상평창입니다. 중방은요. 초기 무신들의 무신정변 이후 초기 무신들의 권력기구입니다.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의 초기 권력기구예요. 알았지? 어사대는요. 관리감찰기구였고 식목도 가면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죠. 자 그 다음에 19방. 이성계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3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6조 지켜지 실시했다. 태종이죠. 지금 한참 했던 드라마 이방원이니 바로 태종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은요. 호패법을 실시하여 국가의 남성 인구를 파악하고 군역을 확보하려고 했었지. 대단한 인분이었죠. 탕평비는 0조. 현량과는 중종 때 조광조가 했던 정책이었고 훈민정음은요. 이거 모르면 우리 만원짜리 쓰면 안 된다. 바로 만원짜리 모델. 킹 세종이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 나왔습니다. 자 오 북관대첩이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이 북관대첩이 보다는 여러분 아 북관유적도 첩 이 그림보다는 북관대첩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 그림보다는 이 단어보다는 밑에 있는 게 키워드였어. 미안해. 쏘리. 이게 키워드야. 김종서가 여진의 정벌하고 여진의 정벌하고 육진을 설쳤다. 바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보했던 사군 육진과 관련된 거 킹 세종과 관련된 겁니다. 장용량 누구예요? 영조임금이에요. 칠정산. 바로 이곳. 세종대왕이 한양 기준의 역법서 달력서를 만든 게 바로 칠정산이었죠. 경국대전 완성했다. 성성성 성종이 되겠고 나선정벌은요. 효종임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21번 갈게요. 이 지도에서 유네스코 문화회사에 등록된 한국의 땡땡치 이게 여러분 교육과 제사를 담당한다고 나오겠죠. 바로 지금의 학원과 비슷한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은요. 교육기관인데 사림학교야. 사림학교. 학원이니까. 학교가 아니야. 학원이야. 개인이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만 담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승, 뭐 선연 앞에 있던 현자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기도 했죠. 맞죠? 그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오케이? 서원이 또 지방 문화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인데요. 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려워. 왜 어렵냐 여러분들. 일단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키워드가 있다면 임진왜때 의병장이었대. 임진왜때 의병장이 되게 많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병장이 몇 명 계실 거야. 그런데 진짜 놀랍게 돼. 다 밑에 있는 게 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때 다 의병장들. 이 네 분이 전부 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 홍의장구수 고향 경상도 의령 이게 바로 곽재우입니다. 와 곽재우 곽재우 장군이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번 자 청성령을 지나고 좋아하고 있지만 어디쯤인가 부풍도 차기도 치다와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그 누군의 행색을 그려내어 임계심대들일까 이 시조는 이 전쟁 당시 인조가 삼존도에서 항복한 이후 병자호란 이후 청의 볼모를 끌려가며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자 당시 병자호란이라는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겠죠. 이 병자호란은 당시 국왕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문 걸어잠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항복했던 삼존도의 굴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양원수의 정족산성은요.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 양유와 관련된 거고요. 김윤호가 적장 살리타이를 암살했던 몽골 침략 때 2차 침략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타나왔다. 이건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 명군의 요청 이후에 조선정부가 전세를 역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가볼게요. 이 기구는 원래 외적의 침무자 대비하고자 나왔다. 그렇죠? 별란에 대비하고자 하는 관청이었대. 그런데 양란이라고 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계기 이후에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가 되었다는 것. 바로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변비사가 아니에요. 비변사예요. 정답은 1번. 사안부는요. 관리 비리를 감찰했던 곳이고요.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홍문관은요. 국왕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왕과 신하가 공부하는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 또 홍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이었죠. 자, 비변사. 너무 중요하죠? 이걸 나중에 깨버린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5번. 양민의 불임담을 털어주고자 군포를 절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이게 균형법이죠. 균형법. 이 균형법을 실시했던 임금은 우리 영무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장세나 소금세 등으로 부족분을 채우겠다라는 게 이제 균형법 이후에 나왔던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요. 공랍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거고 영전법은요. 조세. 직전법은요. 세조가 현직 관료들에게만 지급했던 토지제도가 직전법이었죠.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 26번인데요. 역시 사진 나왔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우리 김정희 선생님은요. 추사체라는 글씨로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금석학이라 그래가지고 비문을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 되게 밝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분이 그린 그림. 세안도라는 그림도 유명한데요. 김정희 선생님은 글씨로 너무너무 유명한 추사체가 유명하다. 자 27번. 자 이 사건에 가담한 이유가 뭐냐. 자 너무 자주 나왔던 기출들인데 백낙신이라고 하는 뚜레기가 있고 뚜레기. 경상우병사라고 있을 때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계춘이라고 하는 오 써있어. 써있어. 오 써있네. 유계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몰락 양반이 밀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성행하게 됐던 진주 임술 밀란의 시작이었죠. 시작. 결국 이 이후에 조선 정부는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천을 설치하고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서했으나 미봉책이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지.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동학노미운동 때 2차 봉기와 관련된 겁니다. 논산에서 집결했다.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다. 갑신정변이 우정국 대국 축하연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흥선대국군의 청나라 의사의 텐진을 납치했던 건 이모군란의 결과죠. 그쵸. 정답은 2번. 자 28번인데요. 감자 팝니까? 아 그럼요. 고구마도 팔아요. 상평통부 활용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자. 고구마. 뭐 고추. 이런 작물들이 전해지게 되고 상평통부가 널리 유통이 된다.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여러분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말해? 자 그래서 국자 가문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인가 잘못됐죠? 8관에 역시 고려시대 때 있었던 종교 행사입니다. 판소리 공연을 구경하는 국민. 아 맞죠? 3번입니다. 조선 후기 때 서민문화의 발전 속에서 바로 판소리, 한글, 소설 맞습니까? 탈춤 이런 문화적인 모습들 조선 후기 키워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답 3번. 산별초는 여러분 고려, 고려잖아. 고려. 그치? 자 그 다음에 29번. 영무당 애터 나왔습니다. 이 강화도에 가면 실제로 영무당 애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1876년에 이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가 외국과 매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고 이게 일본의 조선 침략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30번. 와. 보수의 대표 인물. 정말.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이죠. 딱 이분 하면 대나무가 떠올랍니다. 정말 올고등 분이었죠. 정말. 부러지지 않은. 휘어지지도 않고 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았던 또. 야 이분은 외양일체론. 우리 방금 봤던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외인과 서양인들은 똑같은 애들이다. 일본과 조약 체결한 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던 분이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뭐 흥선 내용을 하야 상속을 올리기도 했고 나중에 여러분 보다시피 을사의병에 한거하여 을사의병에 을사조약에 저항하여 을사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대마도에서 순국하신 분입니다. 대마도라고 하는 숲에서 단식투쟁하시다가 순국하셨던 분이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북학위를 처설했던 건 박재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해영을 비롯한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죠. 시일야 방성대국은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31번. 음. 재미있는 문제네. 자 이 집털은 민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털에 구식군인들이 별개군과의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궁궐을 빠져나온 왕비가 피라나였던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 바로 여기는 여러분 이 이모군란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그 이모군란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청나라의 내정간섭이 무지무지 심해졌다. 왜? 청군의 개입으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 그 결과값으로 조청 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긴 조학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집강순은 동학과 관련된 거고요.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화도조약 이후에 일본에 파견됐던 사찰단 이름입니다. 외규장각이 약탈됐던 건 아까 프랑스 쳐들어온 거 병인 양료 이야기했죠. 그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해간 문서가 외규장각 도서입니다. 자 32번. 학술연구회 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립하고자 서재필이 만든 단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는 독립협회인데요.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을 깨우치려고 했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당시 현안들 여러가지 의지들을 논의했던 모임이 만민공동회죠. 그리고 나중에 관과 민이 같이 합심하여 또 관민공동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헌의 육조를 통해서 전제군주정 아 뭐야 뭐야 입헌군주정의 국가를 좀 지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죠.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자 33번. 회사령 그랬습니다. 회사령을 허가제를 받아야 된다. 자 191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10년대는요. 일본이 우리의 토지를 약탈을 하고자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죠. 자 3, 40년대가 되겠습니다. 3, 40년대 농촌진흥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 정답은 1910년대 때 일본의 경제수탈정책은 회사령과 토지조사사업이야. 정답은 4번 자 그럼 34번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죠. 임시정부는요. 연통제를 실시했다. 맞죠. 독립공채라고 하는 공채를 발행했다.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계열동을 점렴했고요. 에이 대안국 국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황제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포한 문서가 되는 거죠. 일종의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관련 없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5번 어린이날 동학 계승했대요. 선두교 아 뭐야 뭐야 천도교죠. 천도교 천도교 자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죠. 우리 천도교가 처음에 또 이 단어를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네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내찬 사상을 내세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동학에 만든 신문 만세보라는 신문도 있고요. 맞죠. 지금 여기 프로펠러 바람개비 없는 단어들도 있어요.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 36번 봉은든 전투로 승리를 이끈 이분의 유예가 작년에 이렇게 왔죠. 맞아요.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답은 4번 자 37번 학생들이 공토를 이야기하는 민족운동 아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됐대요. 평양 평양 조만식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사회주의로부터 자본과 이익을 추구한다. 비판받기도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산품을 쓰자라고 하는 우리 물건 사용하자라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지금 선생님 밑줄 쳐드린 키워드들 사회주의자들 비판 얻었다. 그 다음에 산업 보호하고 육성한다. 평양에서 조만식 뭐 이런 내용을 봤으니까 답은 3번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은요. 밑에 있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더불어서 애국계몽계열의 이거 실력양성운동 즉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주도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년대에 있었던 민족운동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 38번입니다. 와 지금 의열단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요. 자 의열단 의열단 어 뭐야 단체 물어봤어? 어 의열단입니다. 넘어갈게요. 김원봉이 의열단 단장이었고 이분들이 참 여러가지 목숨을 진짜 던지면서 의열활동을 전개하셨죠. 자 39번 아 좋은 질문 좋은 문제 아 이 점이지만 이 문제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진짜 20년대 일본의 문화통치로 사회주의 세력과 우리나라 민족주의 세력에게 독립운동의 그 힘은요 많이 위축을 받습니다. 이걸 극복하고자 사회주의 계열과 특히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손을 잡아요. 이른바 좌와 우가 손을 잡는 민족유일당 성격이 바로 뭡니까? 신 간 회라고 하는 1927년 단체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야. 그쵸? 답은 1번이고요. 이 신간회가 했던 여러가지 활동 가운데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도와줬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0번 한국신민사사 나왔습니다.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식이 되었었던 키워드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다. 이런 말도 나와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중일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맞죠?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 생활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더 악독하게 했던 거죠. 자 41번 몽양이 여운영 선생님의 생애활동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운영 선생님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우리 해방된 공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정치인인데 자 신한청년단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보냈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이분은요. 해방 전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조선건국동맹이 해방 이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돼가지고 해방 공간에서 정치 세력을 형성했던 분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해급특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운영이랑 관련 없습니다. 3시들이 나와요.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런 분들이 나오고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요. 그 20년대 초반에 전라도 암태도에서 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 그게 암태도 소작쟁이입니다.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피나는 역사라는 역사책을 쓰신 분은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1번에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53년 7월 27일 너무나 중요한 역사야. 바로 6.25전쟁이 끝났던 휴전협정 체결된 연도입니다. 그래서 195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지금 2022년이니까 지금 반세기 넘도록 우리는 휴전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6.25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거든요. 반공포로가 석방됐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이승만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북진통일을 외치면서 유엔군과 중공군들 사이에서 휴전협상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이런 액션을 취했고요. 미소공동위원회는 여러분들 에헤 이거는 해방 전에 있었던 모습이잖아. 중국군이 개입으로 서울을 뺏겼다. 1.4.5.2의 내용이고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력전쟁을 통해서 서울을 수폭했다. 6.25전쟁 때 있었던 사건들이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케이? 자 43번 3.15 부정선거 대학교수단들의 시국선화 이승만이 하였다. 자 바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서 불의와 독재에 맞섰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혁명 바로 4.19혁명입니다. 헌법에도 쓰여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44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를 좀 찾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경부고속도로가 나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렇죠?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관련된 키워드들 아닙니까? 따라서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이게 답이 되겠고 삼조왕은요. 전두왕 OECD는요. 김영삼 FTA는요. 노무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45번 문제 와우 재밌네요. 국회의원 재명사건 YH부역사건 IMF 위안위기 금융실명제 아 금융실명제 글씨가 커요. 이분의 대표 업적이기도 하죠. 문민정부라 불렸고 3당 업당 조선전동법 법무를 선거 역사바루세기운동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다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인데요. 자 대통령 내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딱 보이네요. 노무현 정부 물어보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14선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니까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7번 어 좋은 문제입니다. 별평 사실 47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58회 기본편에서는 47번이 제일 어렵다. 일단 만적의 나는 최시정권 때 최충원의 노비가 만적을 일으켰지. 만적이라는 사람이 만적 최충원의 노비 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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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돼. 고려 고려 그 다음에 서울 통초운동 이게 이제 청요직을 청요직 깨끗한 요직을 안 채달라고 했던 서울인들의 그 서울들 서울들의 통초운동이 이번에 조선 후기 때 있었던 거고 평평운동은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20년대에 있었던 사회계층운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 아니 다가나 다가나가 되겠지? 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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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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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아 너무 쉽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넘어갈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독도예요 독도 이거 1점이 뭐야 1점이 이거 0.1점짜리 문제야. 그냥 맞아야 되는 문제. 자 49번 우리나라의 노래에 민송을 소개하고 있죠. 마지막 대망의 50번 이것도 좋은 문제야. 이거 어려운 따윤.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 선생님은 진짜. 서원경이라고 하는 게 신라가 통일 이후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는데 이 오소경 가운데 서원경이라고 있어서 서원경. 이 서원경은요. 지금의 청주지역입니다. 청주. 청주에는요. 또 이 직지와 흥덕사를 주제하고 청주 흥덕사지에서 직지심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청주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내용은 진짜 어려운 거야. 정답은 마지막 50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한능검 58회차 기본 문제를 모두 다 해서를 마무리해봤고요. 선생님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59회에서 만나요. 안녕.